지금 클라스를 끝나고 점심시간입니다 좀 이따 공개 발레리노의 식당 공개 발레리노라면 점심은 필수 아침도 필수 아침을 거리게 되면 힘들더라고요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오늘도 현무에게 무시받는 명규 오늘 조짐이 안좋은 것 같다 코카콜라 1,400원 코카콜라 먹고싶은데 1,400원 4등원 비싸죠? 진짜 많이 불렀다 명규리노는 음료수를 얻어 먹으려 했지만 어림없다 현무야 자리가 없어 현무리노 말해 서둘러 자리잡는 명규리노 현무리노는 배가 고팠는지 피자랑 싸우고 있었다 명규리노는 배가 고팠는지 한우고기를 싸왔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나 보다 명규리 사러 브이로그야? 맛있겠다 뭐야? 나 이거 그냥 비트한 줄 알았는데 페스틸이야 빵이야? 나 이러다 닭되겠다 닭보다는 돼지가 먼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명규리노 한우지? 한우? 된다 내가 버진 엑스트라 오일로 잘 본네 왈츠 첫끼는 혜란 왈츠 그럼 어디까지 자랑빵하는거야? 근데 아침을 못먹어 아침 안먹어 잠 때문에 내가 아침잠을 못이겨 아침 잠을 못이기는 명규리노 이기는게 과연 있긴 있을까? 요즘 왔어요 혹시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먹으면 안되지 맛있겠다 나 이거 올려줘 10분 만에 다이어트한다는걸 잊어버린 명규리노 끝이 있긴 있을까? 한우랑 같이 다이어트레이션 포기다 김치 그리고 고구마 피자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좀 더 앞에서 놔두세요 제가 어디 한입이 들어갑니다 피자랑 한우 이와중에 명규리노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형이다 김치 맛있다 못먹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29년을 살면서 엄마 김치 중에 맛없는 김치 숟가락만 있었다면 저걸 다 먹었을텐데 서명리노의 매너에 살짝 놀란 명규리노 감사합니다 이거 큰데? 다 맛있어 이거 봐 맛있다 맛있다 김치 피자 이런거 있나? 없지? 김치 피자 내가 만들까? 진짜 너무 비싸 좀 비싸 그런가? 근데 고기가 더 싼거? 고기가 좀 비싸겠지 이걸 먹을까 말까? 지금 이 정도 먹었는데 동료들이 먹으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명규리노 먹으라고? 탄수화물 보충을 해 아 먹을까? 탄수화물 때문에 안 먹는거에요 탄수화물 때문에? 아니 그건 다 안겨 먹으라고 하는 동생들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탄수화물은 죄가 없어 여기 고구미 되지 그럼 이걸 없애야 되나? 한번 물에 김 세척하고 오세요 동생들의 말은 다 들어도 짭조롬한 김을 포기 못하는 명규리노 네 맛있겠어요? 그냥 좋네 전남네 다이어트 실패 다이어트 실패 에어팟 테이크 종 Kun 앗 힐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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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손질네요 손질네요